엄지 하나만 넣고 이렇게 돌려. 엄지 하나만 넣고. 집에 가서 한 대빵만 해서 만들어봐. 금지겠네. 쌀가루를 하다가. 쌀가루. 자랑한거야? 아니야. 끝에 틀렸어. 끝에 어떻게 만들라고 알려줬어. 얼만큼 내연해요? 많이 뛰면 크고. 모양이 왜 이래? 모양이 왜 이래? 원래 그 정도면 정당 아니야? 이게 진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. 이제 다. 이제 다. 손 떼어요. 그냥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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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피가 났지